그냥 책을 안 읽는 아이는 없습니다 아휴 그 아이의 마음은 읽어보셨습니까 책을 읽는 새로운 경험 웅진 북클럽 아주 작고 작은 변화를 시작해 봐 바보기 시작되지 길이 멀리 멀리 안 보이면 어때 같이 걸으면 되지 끝까지 하구하구하구 또 해보는 거야 결국엔 웃을 거야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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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을 뛰어넘어 놀라운 내일 되지 다 같이 생각 생각은 혁신해 봐 SK이노베이션과 함께 내일의 희망까지 혁신은 혁신하다 SK이노베이션